Q. 사이렌과의 hadn이 힙합입니다. 아주 멋있는데 아주 귀여워요. 멋있고 싶은 귀염둥이들이에요. 마음먹고 멋있게 나왔는데 각오가 어떻습니까? 사이렌이 여자팀 말고도 남자팀이 있어요.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다 같이 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남자팀을 이기겠다! 그래서 이겨보겠습니다. 남자팀은 오늘 못 할 수도 있거든요. 왕디에 당첨하고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. 그러면 한 번! 결경아, 여기서 하자! 여기서요! 1. 1. 2. 3. 3. 3. 4. 5. 5. 6. 6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3, 2, 3 감사합니다.